안녕하세요. 또 며칠 만에 영상 띄워봅니다. 낮에 친구들, 동기들 만나서 한 6시간 넘게 수다도 떨고 그런 교제시간 갔다가 저녁에는 필동, 충무로 쪽에서 주프라 김프리쇼 또 한 3시간 정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정이 코앞이에요. 뭐 이 얘기를 나누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자정이 다 되도록 집에 귀가하는 길인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 엊그저께 어제 구독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별거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요. 댓글창에다가 400 구독자 넘어선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좀 보내드릴까 해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제가 좀 사람들에게 얻은 쿠폰도 있고 해서 400명 돌파에 대한 간단한 사안 보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창에다가 축하한다는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동안 해서 제가 오늘 자정이 넘겨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 수요일 하루 동안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 4명 정도 제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400명, 500명 계속해서 좀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영상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초췌한 모습으로 남겼는데요.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